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게 하는거에요? 과장님 너무 안맞는거 아닙니까? 저요? 다시 과장님 쭉 넘어가세요 그렇지 과장님 잘하셨어요 오 있어 보였어 괜찮았어요? 이렇게 먼저 시안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이거는 광채 쿠션으로 작업한건데 오늘은 픽서 쿠션을 찍을겁니다 오늘 찍을 제품들 프리즈메어 뉴 컬러 멜팅 시어링 그리고 픽서 쿠션 그리고 이거는 픽서 쿠션 지면 촬영 때 썼던 마스크인데 이번에도 쓰려고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쓰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뒤에 암 해가지고 아크릴을 좀 달아야 되거든? 네 이렇게 아 이쁘다 더 넓게? 좀 더 위로 그치 길게 이렇게? 그렇지 그럼 역시 긴거는 거 아니야? 맞아 너 내 유튜브 봤어? 정연아 너도 제가 놀랐어요 유튜브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는 지금 욕심은 네 니 서배야 네 욕심이 너와 너의 나의 구독자로서 보고 싶은건 뭐야? 너도 당연히 바람을 눕어가지고 진짜로? 네 저는 인턴인데 그 친구들이 하나큼 못 쓰냐고 엄청 많이 물어봐요 아 진짜 뷰티 우스 투어들 상 줘야 돼 이거 너무 힘든 작업들이야 그치? 네 지원이가 이 자리 한 6개월 됐나? 저 4개월 그것도 안 됐어? 네 4개월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예요? 네 사랑하는 건 사랑 네 기무섭 크리스탈 촬영해서 네 기무섭 박사를 받았거든요 아 그럼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어?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어? 제일 힘들었던 건 제일 힘들었던 건 언니 앉았단 말이야 응 갑자기 앉아있다가 이런데도? 너무 어지러워 진짜? 앉아도 시라고 이따가 뒤로 이따가 뒤로 나 무서워서 못 되겠어 예쁘다 보여주세요 말려주세요 말리고 이따 이거를 샥 빼내려면 두둔 두두두두두두두 헉 제발 제발 아무도 와 안해 왜 우와 우와 다들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 와우 너 되게 멍멍이 깜짝거린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빛나는 사람 진짜? 어 완전 이뻐요 와 근데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만큼 예쁘게 안 담겨 안 담겨요 이게 전체적인 광이 아니라 뭐로 보여야 되지? 그 트윙클 트윙클 빛나는 튀어나오는 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못 보여요 아니죠 튀어나오는 앤 네 네 바르다가 그 팔 꺾이는 것도 잘 생각해서 드시잖아요 그런 거 바르다가 네 샥 뒤집어서 한번 보여줄래? 와우 프리즘 에어 팔레트 03 골드 브로치 프리즘 에어 팔레트 03 골드 브로치 이건 조명 아래서 찍은 거예요 이게 약간 와 지금 빛 하나 맞았다 지금 맞았어요? 맞았어요? 그렇지 잘했어요 괜찮아요? 네 잘했어요 사진 찍은 그imes 그리스도 별걸 ο 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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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